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 화폐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앱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 건데,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난 사서연 씨.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로 음료값을 내고 남은 금액은 지역 화폐 앱을 통해 기부합니다. 터치 몇 번이면 앱으로 간편하게 지역 화폐 잔액을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앱에 소개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읽고, 돕고 싶은 이웃을 콕 집어 기부하면, 기부 목표 금액과 모금액 달성률, 진행 상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단위까지 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사용 방법도 잘 나와 있고, 차후에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내역이 나와 있어요. 가입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 화폐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지역 화폐 앱을 통한 소액 기부가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두 달여 만에 1,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1,200만 원가량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지역 화폐로 모인 기부금은 다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로 충전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청주시는 기부금 전달과 사후 관리까지 상세하게 담은 후기를 앱에 올려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 화폐.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전하는 간편하고 따뜻한 기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